Q. 무엇이 도와준 것을 좋아할까요? Q. 무엇이 도와준 것과 함께? 오늘은 광고 촬영을 하러 파주! 여기 출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건축가 컨셉으로 광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건축하고 설계하고 이런 건 재밌어 해가지고 컨셉이 제가 좀 좋아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도안을 하고 설계하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시작!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좋은 머리 한 번 더 한 번 더 좀 많이 웃으셔도 괜찮을 것 같애서 아 네네. 그냥 기대해 줘. 네네. 어 그만해.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? 둘. 트렌드를 잃고 쓰고 먹는 건가요? 키스. 셋. 개인기를 키울 수 있는 경치를 키워봐라. 넷. 모든 경계를 통해 먹는 건가요? 한 가지. 된다, 된다. 한 가지 감사합니다. 한 가지. 둘. 셋. 둘. 광고 촬영 광고 촬영 재밌게 잘 촬영했고요 여러분들 광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죠? 매주 토요일 밤 8시 주말 연속극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